김지, 두부 좋아하지? 두부? 사과도 좋아하지? 응? 사과로 나중에 할거야 닭고기 닭고기 정화로 했네 닭고기 나중에 할거야 곤방찡찡이 될 것 같아 사과로 봐 좋아하지? 아, 나 좋아하지 기다려? 아 밀가루도 가져오고 그리고 베이킹팬이 어제까지 있었는데 어디갔지? 베이킹팬이 여기 있었는데 또 넓었나? 이친펜 찾았어 여기다 나중에 부를거야 자, 자신은 없다 밀가루 한컵인데 이게 아까 한 컵보다 작으니까 좀 불룩하게 한 컵 사칼 가만히 있어야지 베이킹 파우더 반 티스푼 베이킹 파우더는 너무 많이 부풀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하면 돼 여기 계란 넣을 거야 계란 계란 넣어 계란 좋아하지? 적는다 다른 볼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너무 많지? 다 넣자 닭고기를 먼저 삶고 닭고기를 3년 동안 두부를 넣을 거야 두 덩어리를 넣고 삶아줍니다 냄새 맡아 봐봐 괜찮아? 안 쉬었어? 여기에 계란 계란 튀김 고향 소 VA 소금 구석 소금 고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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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소금 소금 안심 5조각 중에서 2조각을 넣었다 아니 내 손에 있는 거 먹으려고 고마워 손 씻을 필요가 앉아있어 반호박을 넣어야지 손이 좀 덜 익혀지네 고마워 누우면 안 돼 손님 피곤해? 업체에 딱딱해서 누워지 손이 모두 먹어야지 없어요 잘했어 지금 바로 먹어도 되지만 안 돼 알지? 기다려야 되는 거 닭고기가 상아지고 있습니다 다 섞여있는데 다 섞여있는데 다 이거 닦아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호박과 두부를 섞어요 잘 섞여있어주세요 손님 손님 그만해요 아 진짜 중요한 거 까먹었다 순디야 진짜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 기다려 기다려 훔쳐먹으면 안 돼 진짜 맛있는 거 바로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땅콩바다 진짜 맛있는 거지 두부에다가 땅콩버터를 넣어가지고 잘 녹을 거야 으깨야 돼 못 참 좋다고 자 남은 거 빨아먹어 맛있지 맛있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기 응 응 아이고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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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모양을 잃어간다 이제 다리 아파? 잠깐 내려가 이리와 이리와 올라와 올라올라 기다려 아이고 잘 기다린다 안돼 안돼 너무 뜨거워 지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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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바로 바로 설거지가 됩니다 아 그만 이제 그만 다했다 이제 기다려 손 내리고 기다려 잘 섞어 이제 나보다는 뭐 숨지 참 잘 기다린다 아이고 착하다 힘들어 힘들면 내려가 그리고 오븐에 물이 예열을 해줘야 돼 220도에서 예열을 해줍니다 식용유 1 4분의 1컵을 넣어야 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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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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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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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내가 이래서 요리 채널도 망하고 너랑 이렇게 요리 채널도 망하고 너랑 이렇게 그만 그만 이제 구울거야 구운다음에 이제 스톱해줘 으아 자 오븐에 넣고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야 이 이럴 먹기 나는 야 이러면 너 척추에 안 좋아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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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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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네가 먹을 거니까 음식이 더러워도 그 문제는 없겠다 응? 내가 먹을 건 아니니까 손치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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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는 알바를 다 쓸건 아니고 제일 빨간부분만 다 씻고 다 씻고 이쁘게 장식을 기다려야지 기다리기로 했잖아 우리 언니 생파일거야 생파 생파가 뭔지 알아? 생일파티 2주년이네 2주년 착하게 기다려야되지 응? 피곤하면 엎드려있어 저 몰래 이러고 있습니다 순디 딱 들켰네 아 청소하는거야 나 한발이야 청소하는거야? 너 한발이야 한발 이거 먹을거야? 땅콩버터? 그치긴거죠 사과사과사과 사과사과 사과사과 귀도 접혔어 나중에 줄게 이거 프로스팅할까 프로스팅 집 먹으면 안되 기다려 너 이번에 진짜 사냥개였다 응? 너 이번에 완전히 사냥개였네 응? 사냥 성공 사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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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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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뜨거워 먹기다리겠어? 응? 사과사 자아 좋아하네 기다려 크림 생크림같은데 새크림같은데 생크림같은데 더 이상해 아 안돼 안돼 뜨거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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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기다려 기다려야 돼 왜 기다려야 되냐면 지금 너무 뜨거워서 그래 알겠지? 다 식으면 줄게 알겠지? 다 식으면 줄게 이해했어? 알아 들었어? 안돼 안돼 뜨겁다니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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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 hospital elim 아들 Now 2 bio 2 bio 6 bio 4 bio 2 bio illance 3 c 2 property 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리순디 한별 생일 축하합니다 기다려 기다려 착하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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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 먹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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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menc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